서재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한테 설명을 할 때 내실있다는 표현을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정말 실력은 뮤지션들이 많이 나오는데 트렌디한 젊은 뮤지션들부터 아주 오랫동안 활동하고 깊이 있는 뮤지션들까지 신부의 조화가 이 정도로 완벽한 페스티벌은 맨날에서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좋은 무대를 보여줄 건데요 뭔가 이번에는 여러분들이랑 저랑 음악이란 매개체로 이렇게 정말 대화 나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중요하고 있습니다 참기와 올블를때 음악이랑 제가 솔로로 발표한 음악은 뭐라도 듣고 오세요 어떤 곡 위주로 들으셔도 재밌게 잘 해드릴 테니까 음악에 우리 동일한 음악이 너무 많이 좋아해요